이번엔 국내외 이슈 진단을 통해 시장 흐름을 예측해보는 증시 저격 시간입니다. 도움할 수 있는 김무식 와원의 파트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주 글로벌 증시 전체적인 상황부터 확인해볼 텐데요. 전반적으로 좀 희비가 엇갈린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죠? 상당히 좀 엇갈린 한주를 보냈는데요. 좀 특이한 한주였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우리나라 증시를 보시면은 좀 중반까지 조정의 기운이 강했는데 막판에 돌려셔보면서 분위기가 좋았고요. 독일 증시 같은 경우는 독일 안 좋다 안 좋다 그러는데 지난주에 사상 최고치 기록했어요.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고 반면에 일본은 엔화의 강세, 중국은 경기 침체, 러시아는 유가의 하락 때문에 지난주에 좀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굉장히 엇갈린 모습이었고 미 증시를 보면 중요했던 것은 역시 고용 지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고용 얘기 계속 많은데 고용보호소가 나왔는데 뭐 그럭저럭 나온 것 같습니다. 예상치를 살짝 넘어선 19만 9천 명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가 나왔는데 뭐 이 정도 숫자라 그러면은 지금 시장의 시각을 통해서 볼 때 서서히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은 확인되고 있다. 거기에 적당히 이제 만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고로금 분위기가 보이고 거기다가 지금 좀 무거워지려고 했던 빅테크 주들이 또 구글, AI, 제미니아가 발표가 되면서 좀 불을 지핀 측면이 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주 후반에 확 살아난 모습을 보였다는 게 특징적이었고요. 그래서 소강 상태를 보였던 빅테크 주들이 이제 구글의 AI, 새로운 AI 제품의 어떤 발표 때문에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데 물론 약간 껄끈한 점은 좀 있었죠. 제미니아 시연이 실시간이 아니고 좀 편집된 게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2분째 어떻게 돌아갈지 눈치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덕분에 한 주간 놓고 보면 구글, 애플, 메타, 테슬라 같은 빅테크 주가 그냥 2%대에 올랐고 특히 AI 반도체 모멘텀이 다시 있었던 AMD 같은 경우는 주간 흐름으로 플러스 6%까지 또 급등세를 보였다는 점 그리고 빅테크 외에 지금 국제 유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반사익을 보는 항공 여행주가 강세를 이어갖고 에너지 관련 이런 약세를 보였다는 게 미국의 특징입니다. 우리 증시로 넘어오면 우리도 사실 한 주간 굉장히 좀 무거웠어요. 초반에 초중반까지 무거웠었는데 구글 AI 관련된 소식 그리고 거기다가 결정적인 것 금요일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상향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코싸기 2% 이상 급등이 나오고 하는 좋은 흐름이 후반에 나왔죠. 그래서 AI 관련 주요들이 우리 국내에서도 강하게 여러 종목도 있어야 했습니다. 강하게 움직였고 그리고 대주주 양도소득세가 만약에 상향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연말 매물이 줄어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 덕분에 투자 심리가 확 풀렸죠. 그래서 AI 관련 주요 강세에 보였다는 거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또 AI 로봇, 엔터 등 상당수 종목들이 막판에 급등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연말 가면 이런 매물들이 나오면 이들 종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부담이 줄었다는 것만으로도 투자 심리가 강하게 돌아섰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부분이 지난주 우리 증시의 핵심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를 끝으로 이번 주 지금 빅 이벤트들이 많이 예정돼 있습니다. CPI, FOMC 거기에 각국 통화 정책회의들 다양하게 있는데요. 사실 파월 회장이 이번에 좀 이상한 얘기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죠. 12월 FOMC를 비롯한 이번 주의 일정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주는 시장과 종목에 영향을 준 상당한 변수들이 있어도 이게 많습니다. 특히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금융통화정책회의가 있고 또 경제 지표도 주목해야 되겠는데 이번 주가 아마 산타랠리 연말과 연초 시장에 아마 지대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한 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올해 마지막 FOMC 회의가 있는데 금리 동결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 왜냐하면 지금 패드워치를 통해서 보더라도 CMA 패드워치를 통해서 보더라도 금리 동결이 확실시 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또 CPI가 중요한데 CPI 같은 경우가 이번에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게 한 3.0을 헤드라인 3.0 그다음에 또 한 4.0 정도 식품에너지를 뺀 쪽은 우리가 한 4.0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FOMC 회의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CPI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 특히 회의에서 이후에 파울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는가 어차피 동결 쪽으로 보고 있고 지금 분위기는 내년 1월 같은 경우도 금리 동결이 확실시 되고 있어요. 그런데 3월 FOMC회를 통해서 보면 금리 인하 확률이 지금 한 40% 이상 되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 대해서 FOMC 회의 이후에 파울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고 있는가 물론 기대치를 낮추는 게 좋습니다. 인하 얘기는 나올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대치만 낮춘다 그러면 최소한 불편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 거기다가 또 20위 통화정책회의가 있고 BOE 통화정책회의도 있다는 것 함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메인 이벤트가 되겠고 그 외에 나머지 이벤트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삼성전자가 글로벌 전략회의가 14일부터 있습니다. 19일까지 이어지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건 정치적인 것인데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부터. 또 관련주들은 움직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 윤 대통령께서 네덜란드 방문을 하게 되는데 이번 주부터 ASML 방문이 예정되어 있죠. 반도체 관련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번 주 LS 머티리얼즈가 상장된다는 점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수급 이슈로 보면 목요일 우리 동시 만기일이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정기 변경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진짜 많은 변수들이 있고 중요하다. 해서 다양한 일정 이슈가 있는 만큼 이번 주는 12월 마지막 장세, 연초 장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한 주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집중을 잘해야 되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에 또 대주주 양도세 이 문제를 빼놓을 수 없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과 관련해 주간 증시 전망도 같이 전해주시죠. 네. 이번 주가 지난주 우리 장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 조정의 기운이 있다가 돌려세운 두 가지 이유라 그러면 AI 모멘텀, AI 관련 주 그다음에 다른 반도체도 그렇고 모멘텀 좀 소진되는 거 아니냐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걸 한 방에 살려준 게 구글의 AI 이슈.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결정적인 게 역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상향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게 제가 지난주에 그림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12월 들어서 최근 6년 정도를 놓고 보면 항상 보면 12월에는 개인 물량이 세금 관련된 물량이 1, 2조 나오더라. 그런데 이게 사실 매매 규모로 그런 거지 매수한 걸 감안하면 개인 투자자의 세금 관련 배도는 2, 3조는 될 겁니다. 얼마나 큽니까? 이게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면 어차피 지금 한시적이잖아요. 2025년부터는 제도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지금 올해와 내년 말 같은 경우는 꼴랑 2년 한시적입니다. 이거는 조치가 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만약에 있다면 이번 주가 상승이 높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그 규모가 규모 자체로 놓고 보더라도 실질적인 심리적인 효과는 클 것이다. 이번 주 시장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제외하더라도 글로벌 전체로 놓고 보면 금리 인하 기대감은 여전히 있죠. 기대감을 너무 높이지만 않는다면 계속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두 개의 전쟁 같은 경우도 리스크가 많이 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완화되는 건 아닌데 우리가 둔감해지고 있다는 표현이 정확하겠죠. 그래서 시장 흐름 나쁘지 않고 FMC 외의 결과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대치만 낮춘다면 분명히 불편하지는 않을 것이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증시의 가장 큰 문제는 항상 수급이었죠. 지금 달러의 흐름과 우리 원화의 흐름을 놓고 본다 그러면 외국인 수급 나쁠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우리 고객 예탁금의 추이를 놓고 보면 이것도 나쁘지가 않아요. 우리 고객 예탁금 2023년 예탁금 추이를 놓고 보면 우리 10월 1월 올해 1월 10일 같은 경우가 거의 한 43조까지 내려가면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고객 예탁금이 7월 우리 고점이죠. 그런데 7월 27일 기준으로 놓고 보면 58조까지 올라왔다가 최근에 다시 강하게 꺾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12월 7일 기준으로 50조까지 다시 올라왔어요. 이런 고객 예탁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개인의 힘이 강해진다는 것은 분명히 개인 투자자가 뭘 좋아합니까? 2차 전지, 그다음에 로봇이라든지 또 AI라든지 이런 테마 섹터에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놓고 본다 그러면 수급도 긍정적이다. 정리해서 놓고 보면 우리 FMC 회의도 있겠지만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슈도 있는 이번 한 주 같은 경우가 사실 약간 어떤 변동성도 있겠지만 아마 12월 장세를 결정할, 내년 초까지 결정할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의 분위기는 우려보다는 조금 긍정적인 측면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점에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월 말까지만 해도 미국 증시 가만히 보십시오. 망이라고 그랬거든요. 10월 말까지만 해도 이거 하락 투자 접어들었고 힘들다고 그랬는데 11월부터 급등이 나오면서 지금 미국은 산타랠리를 이미 만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증시가 조금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부터 해서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역시나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이 치솟되고 있기 때문에 FNCB는 봐야 되겠지만 성장주를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쪽을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섹터는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는 AI 관련 섹터입니다. 구글 AI 관련해서 제미니아가 실시간이 아닌 편집 역량이 있다고 했지만 글로벌 AI의 관심은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3파전으로 가고 있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구글 거기다가 채팅피티 관련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다가 지금 3세를까지 붙었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메타를 중심으로 한 AI 연합이 지금 등장했지 않습니까? 물론 아쉬운 점은 거기에 우리나라가 낄 자리가 없다는 게 좀 아쉬운 측면이고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유럽의 지금 분위기를 놓고 보면 유럽은 AI 관련 규제 법안이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왜 내고 있겠습니까? 자기들은 빅테크가 없고 AI를 주도를 못하고 있거든요. 빠르게 달리고 있는 걸 제동을 걸고 싶어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지금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유럽이 친환경 차에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가 늦추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친환경 차를, 전기차를 드라이브를 거니까 돈을 버는 나라는 중국과 한국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늦출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AI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AI 산업에 대한 지금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가져야 된다. 우리나라는 아쉽지만 AI 관련주는 많지 않겠지만 반대주 쪽은 또 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련주 관심 있게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또 로봇 관련 얘기가 되겠는데 로봇 관련해서는 제가 좀 많이 강조를 드리는 편인데 마침 금요일 장마감 이후에 방산업체 LIG 넥스원이 미국의 사족 국방용 로봇을 유명한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한다는 얘기예요. 지분 60% 인수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상당한 또 로봇주에 대한 관심이 또 올라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관련 방산과 로봇의 결합인데 이건 국내에서 이미 있습니다. 현대 로템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전투역 사족보행 로봇을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시다시피 법도 지금 상당히 바뀐 부분이 있고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얼마나 로봇 쪽에 관심이 많은지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능용 로봇법 시행 또 국내 인구 감소를 생각하면 답이 없잖아요. 이민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로봇 산업을 키울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로봇 관련 주 계속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세 번째로 이제 엔터 관련 얘기가 되겠는데 지난 금요일 엔터 관련 주들에게 기관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낙포이 큰데다가 지금 엔화 광세가 좀 화도가 되지 않습니까? 엔화 광세 그러면 일본에서 돈을 버는 기업들에게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엔터가 전통적으로 일본 쪽에 매출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멘텀이 불거지면서 역사적인 저평가 수준인 엔터 쪽에 수급이 오고 있다는 것도 역시 관심을 봐야 되겠고 이들 종목들,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번 주에 대주주 양도소득세가 만약에 기존에 높아진다면 성장주에 대한 강한 모멘텀이 또 불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추가해야 될 것은 아직은 모르겠지만 전쟁 관련해서 두 개의 전쟁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가 지난 8일 유엔 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스라엘 하마스 적각 휴전 결의안에 미국이 반대를 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비난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 우크라이나 지원안이 미국 상원에서 부결됐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뭐냐면 결국은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이 두 개의 전쟁에 대해서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내년 2월이면 우크라이나 전쟁 만 2년입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는 물론이고 우크라이나 상황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가자지구도 지금 얼마나 어려운 국면을 겪고 있습니까? 글로벌 전체적으로 반발 기류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아마 내년 접어드는 시점에서는 여기에 대한 우리가 고려를 좀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당장 어떤 변화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내년 시장을 생각한다 그러면 아마 이 두 개의 전쟁은 잘 보고 있어야 된다. 만약에 여기에 변화가 온다면 어디가 움직이겠습니까? 결국은 순수 경기 민감 섹터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올해 장을 가만히 보십시오. 대부분 성장주 위주로 많이 움직였는데 그 밑에 기류에서는 지금 관련주들이 꿈틀꿈틀 움직인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재건이라든지 화학 섹터, 철강 섹터, 건설 섹터 같은 경우가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섹터 중에 방산 쪽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겠지만 오히려 전쟁의 판도 변화에 따라서 그동안 안 움직였던 경기 민감 섹터에 대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관심권에 두고 계속 체크해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다. 일단 성장주와 지금은 경기 민감 섹터 양쪽 모두를 관심을 가져야 될 시점이다라는 것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김우식 와우넷 파트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